쿠하 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쿠자의 주방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지 해수로 5년 꽉 채운 만 4년 4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시간 정말 너무 빠르죠 4년 전 쿠자 팬이 처음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신제품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방용품 브랜드로 조금씩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이번 4주년 4주년 경품 이벤트도 아주 풍성하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경품은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녀석들 삼성 큐커부터 올스텐네솥, 쿠쿠압력밥솥, 도자기세트, 쿠자 굿즈펜, 앤드그레인 도마까지 정말 많은 상품 푸짐하게 준비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이 넘는 제품들을 50여 분께 랜덤 추첨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벤트 신청은 어떻게 하냐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쿠자 두 글자로 이행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동참여예요 쿠자 이행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형식 없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중복이나 대댓글은 인정이 안되고 댓글에 쿠자 이행시가 없으면 당첨에서 제외 신청기간은 5월 2일 오후 5시까지만 인정됩니다 이후 5시에 마감하고 당일 5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를 통해 아주 공정하게 공정하게 랜덤 추첨해서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쿠자와 쿠자 팬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신청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쿠자를 많이 소문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